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 쥐띠, 신년, 나이별 운서를 알아볼 건데요. 또 쥐띠 하면은 약간 모으는 걸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경찬년에는 모이지가 않았고 전부 다 흘러 넘쳤을 거야. 그래도 2021년 신축년에는 빵꾸난 주머니가 꾸며지면서 좀 모일 거야. 대체적으로 다 좋아. 나 어떻게 보면 26살 병자생분들. 신축년에는 움직임이 좋으니까 취직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? 요새 젊은 아들 취직을 못 해갖고 알바 자리도 제대로 안 나와갖고 막 힘들어했잖아. 그러는데 취직이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직이 되더라도 눈을 좀 낮춰야 돼. 이놈은 거 맨날 전부 다 좋은 회사만 들어가려고 한 단계 높은 회사만 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위치는 여긴데 내보다 이게 선택하면 되겄어 안 되겄어? 안 되지. 그러니까 조금만 한 단계만 낮춰. 정말 취직이 하고 싶고 내 스펙은 요만큼인데 요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안 돼. 그런 게 한나게 낮춰. 낮춰서 가면 분명히 취직문이 열릴 거야. 그리고 38의 갑자생분들. 진짜 직장이라든지 뭐 내가 하는 일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형국이야. 내 지위가 올라가든 또 그 직장에서 내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든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식구가 난다. 왜 자식이 없어갖고 이렇게 막 애 먹는 사람들 있지. 그런 분들 식구가 늘 수 있어. 그리고 결혼을 못 하신 분들 있지. 식구가 늘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부모님들이 좀 분말하셨으면 좋겠어. 지자가 지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만큼 돼서도 안 간 거나 등등을 밀어야 돼. 맞지?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갖고 식구가 널면 옛날에는 식구가 재산이라 했어. 그러니까 집안이 잘 돌아가려면 식구가 늘어야 돼. 그러니까 식구가 늘 수 있는 이런 해이니까 쓰레니어들 먹은 갑자생분들 분발하셔. 그리고 시험 먹은 임자생분들. 어떻게 보면 경자년에 정말 넘어오는 게 힘들었을 거야. 왜?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야. 경자년에. 근데 이게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후반까지는 분명히 나는 돈을 벌었어. 돈을 벌었는데 이놈의 돈이 어디 갔는지 없네. 표시도 없이. 처음보다 홀로 넘쳤네. 그랬는데 다 이렇게 신축령으로 넘어오면서 문서에도 운이 있고 돈에도 운이 있어. 돈이 나를 따라야지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잡혀지는 건 아니거든. 그러게 문서상의 운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문서를 잡는다든지 문서를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문서상으로 내가 금전을 벌 수가 있어. 이 문서를 잘 활용을 하시면 금전해진이 되기 좋을 거야. 그리고 경자생분들 한강 넘기는 고비가 참 힘드셨을 거야. 몸 수선으로 많이 치고 넘어가는 형국이야. 어떻게 보면 또 뭔가를 좀 달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신축년에는 내 모든 것이 내 이 뭐 병이라든지 내 근심 걱정이라든지 자식 때문에 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거를 좀 떨칠 수 있는 해야. 그리고 건강도 약을 먹든 병원에 신세를 지든 호전이 보이는 해고. 그러니 고생한 만큼 신축년에는 낙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힘듭시다. 다 이런 데서의 무자생분들 움직임이 보이셔. 신축년에는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. 팔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것들. 문서가 있으신 분들 있지. 그 문서 절대 자식한테 주지 마시고 꼭 지우고 계셔. 그 문서가 내 노후 대책이셔. 그러니 그 문서로 인해서 내가 노후에 내 거를 챙기고 갈 수 있냐 없냐를 판걸음 하시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시면 안 돼. 그 마지막 남은 내 거라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 저축이다 생각하시고 그건 꼭 잡고 계셔야 돼. 지티 분들이 내년 신축년에는 그래도 살만 난다는 소리가 나오실 테니까 용기를 내시고 힘내시고 신축년 잘 보내봅시다. 감사합니다.